오버 더 패스트 데케이드 예를 보면서 헤드셋,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는 문화를 기계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현재 완료는 우리 시험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계속적 용법을 계속적 용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가리키는 부사고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for부터 쭉 가서 이렇게 기간 표현까지 그죠? 요거를 갖다가 써줄 테니까 써줄 테니까 동사를 현재 완료를 골라라 라고 보실 수도 있고 현재 완료형 동사를 주근한 다음에 이런 기간을 의미하는 부사고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 공식을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현재 완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1번은 동사를 줬어요. 우리한테 has worked 현재 완료가 이미 나와 있죠? 그 다음 자 이제 이 빈칸부터 문장 끝까지 보면은 빈칸 다음에 자 여기 숫자 기수 더하기 명사 시간 명사가 있는데 빈칸부터 이어서까지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야만이 현재 완료와 시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그 전치세라 아까 우리는 썼는데 오버나 문제의 물이 for나 in이나 during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대조해 보니까 지금은 for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for more than 10 years 뭐 10년 이상 자 이제 호텔 리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토익에 나오는 현재 완료는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 계속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의 뜻을 측정하기 위해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이 기간 표시가 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or the last나 past 다음에 시간 명사 또는 지금처럼 for more than 또는 뭐 이게 뭐 하던이 없어도 상관은 없죠. for 다음에 뭐 기수도하기 시간 명사 가능합니다. 그죠? 1번은 여러분이 A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감사합니다.